요즘은 뭐 그런 장난 요즘 해서도 안 됩니다만 초인종 예전에 막 누르고 그랬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소위 벨 누르고 도망간다 튄다라고 해서 벨 튀라고 부르는 장난 아이들이 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런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웃집 아이가 그랬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귀엽게 가끔 봐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자 쓴 두 남성이 어슬렁 어슬렁 아파트 입구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손 보세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나가는 길에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종이 가방인데요 그리고 이 두 남성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재빨리 달아나버리는 모습입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시청자 분들 중에서는 아니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선물 들고 아이고 우리 기차 시간 늦었네 하고 뛰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이담 아나운서 딱 봐도 도둑이 제발 저려서 뛰어가는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발이 많이 저리면 저렇게 뛰기도 힘든데요 서보자 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성들 절도범들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파트에서요 빈집을 골라서 빈집을 턴 빈집 터리범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최근에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해요 집에서 귀중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지고 고가의 시계들도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가 빗발쳤는데 이게요 한 지역이 아니라 강남, 광진, 서초, 용산, 여의도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한 곳에서 털면 금방 덜미가 잡힐까봐 그랬는지 여러 곳을 털었습니다 일단 피해가 확인된 곳이 총 9곳인데요 피해 금액이 무려 4억 원가량입니다 어머 지금 보세요 지역도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가 서울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런데 궁금한 게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무슨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집만 딱딱 골라내요? 너무 단순하면서 명확한 방법을 썼는데요 뭔데요? 초인종을 울렸는데 대답이 없으면 그걸 빈집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털었던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는 굉장히 오래 산 주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산 주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폐물이라든가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냥 옛날 열쇠를 쓰시지 번호 열쇠 같은 것도 이중 잠금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들이 더 절도에 용이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40년 넘게 구축 아파트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는 거예요 40년 이상 아파트니까 정말 노대된 아파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입문 그러니까 1층에는 엘리베이터를 비추는 CCTV가 있지만 각 층에는 그 층의 복도나 이 층 전체를 비추는 CCTV가 없다는 걸 노렸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안주영 기자님 저 두 인간들이 지금 서로 망도 봤겠고 막 그랬을 거 막 진짜 업무 막 분담을 했을 거 같아요 진짜 네 지금 문 뜯고 물건 훔치고 도망가고 정말 바쁘죠 근데 이들의 바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훔친 것 중에는 현금 외에도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 등이 있었죠 게다가 달러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훔친 이 작물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돕는 또 30대의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남성 훔친 금품을 금음방과 환전소 등에서 처분하는 데 가담을 했고요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도주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일당들 대포폰을 쓰고 숙소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하지만 경찰을 끝까지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무려 400여 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도피를 도운 한 명을 먼저 강원도에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나머지 두 명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이 범인들을 잡았는데도 경찰 분들이 여전히 바빴대요 그런데 산으로 갔대요 산으로 왜 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네 많이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어요 뺏겨주세요 왼쪽에? 아니 이쪽 말고요 왼쪽에 왼쪽에? 네 이쪽에 이쪽에? 청소를 먹어야겠네 그때 풀 많은데 제가 놨거든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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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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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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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다 이거 봉지를 이렇게 데리고 갖고 와 야 뭐 나무마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 어두워 최진봉 교수님 지금 무슨 보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이제 귀금속을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훔친 귀금속을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걸 바로 저 경기도 한 야산에 묻어놓은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숙소도 옮겨 다니고요 전화기도 대포폼만 써요 그러니까 추적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잡았는데 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야산에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팔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기 지금 두 명이 아까 뛰어갔잖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 교도소 안에서 만났어요 동종으로 이미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과거에 같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좀 교화가 되고 제대로 돼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쁜 짓을 공모하고 돌아와서 한 사람이 주도에서 한 명을 더 끌어들어 3인조로 이 절도를 하게 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은 특히 5년 전에 똑같이 구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또 다른 한 명 역시 3년 이내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서 정말 교도소가 교정과 교화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세상에 진짜 교도소 가서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라 뭐 없을 것만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확인된 피해 금액만 최소 4억이다 그러면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잡혀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지금 신고 접수가 안 된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추가 여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생활범죄수사팀에서 단순 절도 사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강력팀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재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보시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초인종을 눌러보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빈집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초인종 부른다고 해서 다 대답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무슨 강력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만약에 문을 뜯고 들어온 일당들과 마주쳤을 때 주민이 또는 직접 문을 열어줘서 마주쳤을 때 살인이라든가 강도강간 이런 중범죄로 나아갈 것을 우려한 경찰이 처음부터 강력 대응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멋지세요 이런 경찰분들이 계시기에 정말 이 나쁜인가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 잡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민 우리 시민분들이 그대로 지금이라도 발 뻗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